안녕하세요 선청자 여러분 선우한국 선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한국 선우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리비와 임대료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일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뭐 이런 것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미이행에 따른 조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우선 임대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3기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3기에 달하면 이제 명도소송을 통해서 임대하고 있는 물건을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3기에 달하는 연체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관리비인데 이 관리비 같은 경우는 납부를 하지 않게 되더라도 뭐 즉각적으로 알 수 있거나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알아보아야 될 부분인 거고요. 이것이 왜 즉시 알기 어려우냐면 관리비 같은 경우는 소유주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일단 1차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임차인이 관리대행업체 즉 관리사무소와 계속 꾸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뭐 계속 납부해라 고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언제까지 납부를 해라 왜 납부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독촉을 하게 될 것이니까 이 둘의 관계가 악화될 만큼 악화된 이후에 소유주가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임대인이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관리비의 납부 의무는 1차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에게 있으니까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만약에 이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거는 약간 연대 책임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 소유주가 납부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돼요. 의무가 있어요. 소유주한테. 그래서 관리대행업체가 소유주에게 그 부분을 알려야 될 것이잖아요. 그때는 언제 언제까지 지금 납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얼마치가 밀려 있고 어떻게 어떻게 상황이 돼 있습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내용 증명으로 해당 상황이 통보가 돼요. 이런 거죠.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이것을 임차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소유주가 납부해야 될 것인데 소유주께서 임차인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납부하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주가 언제 언제까지 납부를 하십시오. 만약에 그걸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 그 둘 중에 누구도 납부하지 않고 어느 기간까지 종결되지 않는다.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청구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의 어떤 소송을 통해서 해당 금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받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식의 내용 증명이 발송되어서 와요. 저도 올해 두 번 받아봤습니다. 임차인이 처음 제가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연체 기간이 한 8, 9개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관리대행업체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주에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들 그러니까 납부하지 않아서 결국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업무 차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고 소유주가 관리업체에게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과의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겠죠. 우선 소유주가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명도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관리비 자체가 어떤 임대료처럼 3기에 달하면 어떻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진다든가 매수청구권이 사라진다든가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관리비와 임대료가 합쳐서 3기에 달하는 금액만큼 연체가 되면 명도소송의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관리비는 연체기 보증금에 상당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인 건데 이 말을 달리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혹시라도 그냥 넘어갔다. 잘 이렇게 납부를 받고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 조건이 한 번 채워졌었더라도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못된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로서 임대인 네가 소유주 네가 받아들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유를 갖다가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명도소송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순간 이때는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에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갱신청구권 자체가 애초에 그때는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 보증금에 상당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계속 인정을 해라. 하지만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면 계약갱신 자체가 매수청구나 계약갱신청구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니 거기서 끝이 난 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연체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관리단에서 관리비 연체로 인해서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제재나 임의적인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나 단전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데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판례가 한번 관리업체에게 영업 방해다라고 하면서 판례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단수 단전을 이유로 우리가 영업 방해를 받았으니 이 부분에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소송에서 관리단이 한번 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단은 관리 대행업체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의 합당한 기간이나 합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유예기간이나 충분한 반복적인 고지, 통보, 독촉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를 끼고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즉 사용 제한 조치 이전에 충분한 어떤 선우한국에서는 백성을 모집한다. 구독하자. 선우건입니다. 선우건입니다. 서 hardlyesis Hafp 선우건입니다. 차이iges 3일 winding 참 좋으시 PM talk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